여러분, 지금 공병호 TV 상황이 어떤 거 하니까 세 가지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는 구독자 수를 계속 뺍니다 그 다음 하나는 실방송이든 뭐든 간에 실들치가 돼 방송을 못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 딱지를 붙이고 방송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치고 그 다음 가장 황당한 것은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밀한 거 하니까 부정선거를 다룬 콘텐츠들을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방송을 잘라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과 자라가지고 다 천 명 이하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 거 하니까 문 정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부정선거 관련 그런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거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훨씬 심합니다 이거는 뭐 방통위가 무슨 정청 내가 여러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당선인 신분 때 여러 명의 변호사를 대한민국의 가장 여러분들 이 문제 선거 사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 노조위원장한테 보내서 해법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성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제3자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공박사 고생을 하니까 당신들이 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성천 의원이 선의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눈에 가신 겁니다 나만 입을 다물면 좀 조용해질 텐데 저 양반이 주구장창 떠드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거다 이게 최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걸을 쓰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또 평소에 약간 이렇게 관찰력 같은 것이 좀 이렇게 민감합니다 이런 종류의 공병호 tv에 가해지는 그런 탄압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거 사기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고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대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룰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공범관계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 게 없는 거죠 그게 당내 경선일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국힘당의 당내 경선도 극히 여러분들 불투명했죠 본인이 알았던지 몰랐던지 관계없이 결과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면 뭐 그쪽 사람들 선수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국힘당 선수들이나 민주당 선수들이나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당내 경선을 했고 부정선을 했는지 다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꿀리는 일이 있겠죠 아니면 뭐 퇴임 이후에 이 정도 상대방 밥그릇까지 깨지 않으면 그냥 뭐 내가 퇴임하더라도 좀 안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 안합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진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미 선을 넘었다고 본인들이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선되면 제1차로 뭡니까 공격을 가하겠죠 부인이든 대통령이든 마찬가지로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를 사기칠 가지고 권력을 장악할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면 몰수하고 모두 다 다 잡아넣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거를 만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인 여러분들 지방선거가 철두철미하게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4.15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3.9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 인력들이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용인한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앞으로 엄청나게 당하겠죠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개인적인 사적인 제가 무슨 한자리에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더듬는 것이니까 다만 문제는 선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5년간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떤 휘하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휘하에 들어간 상황이 되면 윤정부의 이름들 충직하게 봉직했던 사람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익들은 항상 순진무구합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보 천치와 같은 거죠 그들은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들이 가만 안 둘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를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도 보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은 정의로움과 올바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선택적 수사와 마찬가지로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선수들끼리 그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당사자가 당할 겁니다 본인이 부인도 당할 거고 장모도 당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가설검증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인 그런 성향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열어놓고 대하고 그것이 옳은과 틀린 건 시간을 두고 실험을 해보면서 발견해낸다 이런 생각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었지만 머리가 그렇게 굽거나 아 세상이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처럼 안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문제도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죠 오늘 이렇게 보면 이번에 월간조선 이문열 선생의 인터뷰를 보니까 좌익은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좀 우파적 사회운동을 위해서 힘을 규합하면 거의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제각각 잘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겠죠 그러나 한나이름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 소위 거대한 악 선거 사기 문제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들도 정권이 끝나고 나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해지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 전체도 여러분들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시골에 나가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전진해왔고 지금도 참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빼지르게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인생이든 사업이든 나라일이든 간에 기회가 아주 더물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머리로 평범한 집안에서 나가주고 삶을 꾸려온 진지하게 꾸려온 사람들은 항상 절실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 절실함과 절박함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일 수도 있고 기회에 대한 절박함과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필사적으로 전부를 던집니다 기회가 두 번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세 번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개인의 인생 사회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에서 좀 더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으면 이번에 못 이기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안에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을 못하고 이재명 씨가 정권을 잡았으면 50년 갔을 겁니다 공 박사님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선거 결과를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데 50년이 뭐고 100년도 갈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치 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5년간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다 그 산소 마스크가 떼지는 순간 다음에 어떤 천국이 펼쳐질지 어떤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질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결하라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니까 손주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저는 이 일을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않게 물을 날이 올 거다 이야기죠 할아버지가 도대체 그때 뭘 했습니까 누가 날아버지 혹시 뽀대 기대他的 일에 부 Success 이름으로 싱 seat